하지 못해서 이게 무슨 난리야? 이 남자들 언제 왔어? 아이고 야구가 여기 설마 지금 나 집에 들여보내는 겁니까? 진짜 안 보낼까보다 우리 군은 17층 회담장이 주변을 경계하는 인물을 맡는다 어떻게 이럴 줄 있어? 어떻게 이렇게 알게 해? 어떻게? 내 모든 도망은 다 백 마디의 말이었고 그만하자 우리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백주대날대 총격전을 벌인 놈 정체가 뭐야? 총격기 전중 총격기 전중 지원바람 지원바람 사랑한다 윤명주 아주 많이